2020년 4월 19일 흉가여행 4탄 스타트업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8호 8호 미 여기를 갈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기는 메인입니다 아까 밤 9시 정도에 한번 살짝 들려왔고 시청자 분들과 함께 맛을 봤어요 보신 분들도 있으니깐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긴장이 났다 아까쯤에 무슨 현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까쯤에 무슨 현상이 있었으니까 지금 갔을땐 어딜지 모르는데 정말 긴장되네 여기 누구야? 예?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방송! 이 양반아 광부에서 빈집 왔다갔다 주동물마냥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옆에 흉가여행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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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집에 있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얘기, 평화를.. 제발 평화를 주십시오 뭐야?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무슨 불이.. 총기가 살아있어? 여러분 잠깐만요 뭐 좀 확인해 봅시다 잠깐만 바로 이거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뭐야 뭐야 이거 Не 맞사드려요 마이크 뒤로 트레이더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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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역시.. 예예예.. 예스.. 우와.. 힘 좋습니다. 그 힘을 저에게 절반만 주십시오. 소리.. 소리.. 잠깐만요. 저거 온 거 알았지? 숨어 계시지 마시오. 고마워요. 엄청 나서기를 꺼려하는.. 지금 여기 이 정도 기운이면 별로 얘기도 안될 것 같아. 근데.. 플랜 A를 지금.. 아까 전에 거기를 다시 한 번.. 아쉬워 죽겠네.. 지금.. 여기 뭔가.. 지금.. 느낌이.. 왜냐면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저기를 안 갔으면 말을 안 해. 그냥.. 아이고 그냥.. 냅두자. 근데.. 이미.. 발을 담가가지고 그 느낌을 봐버렸어. 여러분들이 원할 만한 어떤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걸 봐버렸단 말이야. 내가.. 어.. 다시 보기에 있나? 다시 보기에 내가 남겨놨나? 제발 열려라.. 아.. 잠겼다.. 최대한.. 최대한 조용히 해야 돼야지.. 최대한 조용히 해야지.. 앙금은 안걸리네.. 앙금은 안걸리네.. 아.. 여기 쌉전들 맞지..? 얘들아 인정한다고 해줘.. 제발.. 봤잖아.. 내 말 맞지..? 여기 뭐 있다니까..? 내가 이래서 오라고 그랬던가.. 여기를.. 아.. 아저씨.. 맞쟤.. 맞.. 아저씨 맞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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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봐봐..아이씨 주인아이잖아 나오세요 나오라구요 나와 아까쯤 움직이고 움직였어요 아이씨 봐봐.. 잠깐만 와.. 싱어들하고.. 그런 걱정이 막.. 조금만 텀 두고 들어가면 안될까? 혹시라도 혹시나 모르게.. 진짜 찐막! 진짜 마지막 약속에.. 찐막 들어가는데.. 그냥 진짜 뭔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냥 나올게 진짜 찐막 들어갈게 아니 찐막 갈게 찐막! 진짜 찐막으로 갈게 대신에 조금만 텀 두고 들어갈게 왜냐면 혹시라도.. 진짜 모르게 신고 있을 수 있으니까.. 찐막 갈게 진짜 찐막으로.. 피고기 front에..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 intens깃.. 허어어어어어어어어.. 또치즈니스 나 안왔네, 나 안왔네 아! 놔봐! 놔봐! 놔! 나 안한다 이거 안 안한다 아니 2층이야 문자가 아니야 뭐 잡았는데 발 누가 나 잡았어 사람은 아니야 사람 아닌데 뭐 잡았어 누가 나 홍말자? 여기야라고 그랬다고? 이거 제보자 분인 우리 똥마 짱구형 영영이 님이신데 그분께 제보해 주신 거예요 이거 제보자 분인 우리 똥마 짱구형 영영이 님이신데 그분께 제보해 주신 거예요 이거 제보자 분인 우리 똥마 짱구형 영영이 님이신데 그분께 제보해 주신 거예요 제보자 분인 우리 똥마 짱구형 영영이 님이신데 그분께 제보해 주신 거예요 영영이 님이신데 그분께 제보해 주신 거예요 영영이 님이üne 님의 보러 o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